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신용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1분기 중 기업과 가계의 문턱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 대출 태도지수는 8포인트로 대기업 마이너스 3포인트, 증소기업 마이너스 6포인트, 가계주택 마이너스 6포인트, 가계일반 마이너스 12포인트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국내 금융기관 여신 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전 분기에 비해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실물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채무상환 능력 악화로 취약차주의 신용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